분당 백현동 JMS교회 여자 북적 밤에도 화냈다 분당 주민 여러분들 이 교회를 조심해야 합니다 백현동 JMS교회 정명석 제 간판 사라져 주민들 여자 북적 밤에도 화냈다 JMS교회로 알려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무엇뭇의 흰돌교회 13일 오전 점심쯤 취재진이 해당 교회를 찾았지만 정무원과 후문 모두 굳게 닫혀있어 내부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최근 언론에 JMS 보도를 의식한 듯 기자가 배를 수차례 눌렀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는데요 굳게 닫힌 문 밖에서 내부를 들여다보니 어느 네트워크 마케팅 브랜드에 건강기능식품 택배상자가 쌓여있는 모습이었죠 교회 주위엔 건강만능주의라는 글귀도 곳곳에 붙어있었습니다 교회 근처에 산다는 주민 A씨는 평상시엔 항상 교회문이 열려있다고 전했는데요 A씨는 교회 2층과 3층엔 밤에도 항상 불이 켜있다며 안에 관리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다른 주민 B씨도 안에 분명히 사람이 살고 있다며 여성들이 드나들고 밤에도 불이 늘 켜있었다고 취재진의 같은 말을 전했죠 교회 건물은 꽤 크고 높았으며 해당 교회는 JMS 주교회로 JMS 교회 중 신도가 많은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변에 아파트 단지를 애호사한 해당 교회는 간판이 없는 것이 특이했는데요 교회 이름을 가리려는 양, 교회 외벽엔 교회 이름이 쓰였다가 하얀색 페인트로 덧칠한 부분도 눈에 띄었죠 교회라는 단어 대신 아트홀이라는 간판만 있었습니다 건물 후문엔 일반인들에게 개방한 건물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주로 교회 앞을 지나치는 버스기사들이 버스를 잠시 정체해두고 해당 화장실을 이용했죠 화장실 문 앞에는 반드시 금연을 지켜달라며 공공 아트홀 관리 소장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주민 B씨는 일반 교회였는데 일반 교회가 이단에 팔렸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면서 원래 힘들 교회라고 적혀있었는데 2, 3년 전부터 교회 간판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교회는 12일도 예배로 인해 문전 성실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주민들은 예배 때마다 교회 앞으로 주체된 차들이 길게 줄지어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 앞 마을버스 정류장을 지나쳐 운행한다는 운전기사 박모씨는 예배를 드리는 날에는 교회 안으로도 차들이 엄청 들어가고 신도들도 굉장히 많이 내린다고 설명했고 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면서 남녀 비율로 따지면 여자 신도가 더 많아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인근 주민은 예배 날마다 안에서 음식을 먹고 나온 쓰레기가 항상 한 가득이라 굉장히 신도가 많은가 보다 고생했죠 인근 주민들은 하나같이 해당 교회가 JMS 교회인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주민 C씨는 이단 교회인 줄은 알았지만 JMS 교회인지는 최근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말했죠 주민 D씨도 젊은이들은 주로 후문으로 들어간다며 사는 집에서 교회 건물이 바로 보이는데 교회 건물 위층 안에는 엄청 좋아 보이는 큰 야외 테라스도 있다고 말했죠 JMS는 문화예술계로도 암암리에 퍼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당 교회는 유기견 봉사 문화선교로 사람들을 포교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등에 따르면 JMS 총재인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상군 소재 수련원에서 모두 17회에 걸쳐 신도를 강제추행하거나 준강간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됐습니다 앞서 정명석은 지난 2009년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2018년 2월 만기출소한 바 있죠 검찰은 정명석이 신도들에게 자신을 메시아로 부르도록 세인시키고 자기 말과 행동을 거부하지 못하게 가스라이팅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트위였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